이번에 새로나온 풀사이즈 SUV 세쿠아이어입니다 세쿠아이어입니다 와우 리미티드 등급이네 이정도면 리미티드면 거의 한 9만불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게 툰드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풀사이즈 SUV 인데 와 확실히 크네요 안 열려? 뒤에 들어가봐 한번 이거 9만불이야 거의 1억이야 1억 확실히 저쪽 안으로 들어가 봐봐 안으로 들어가봐 가만히 써봐 이건 진짜 크다 풀사이즈 언젠가는 한번 타보고 싶은 모델인데 이 버튼이 전동 시트 전동이구나 리미티드라서 그럴거야 아마 오 좋다 그리고 정우 발치워봐 얘는 캡틴처어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일반 파리승 모델이고 이렇게 나와 이 차 따봉이야 따봉이야? 따봉? 이걸 살까? 와 차 진짜 크다 이거 이건 너무 비싸 아빠 못사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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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크네 한번 닫아봐 정말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키로수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내구성 가장 높은 차가 이색과이어라는 게 나 까딱하고 왔어 응? 우리 거 또 있어 아빠 우리는 작은 거 그냥 뒤에 뒤에 한번 볼까 디젤이 열려야 아빠? 어 이게 파워튼 큰데 만약 이거 폴딩하면 되게 클 것 같아 아빠 우리 것도 열려? 응 빨리 손 줘 빨리 안 줘 빨리 안 줘 태어나 야 빨리 둘 둘 둘 둘 둘 셋 둘 감사합니다.